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이고요. 월간 신승환 4월호 촬영하러 왔습니다. 사실 지금 직전에 촬영을 방금 다 끝내가지고 한 5시간? 4시간? 4시간 가까이 촬영하고 지금 퀘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건 제가 시작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퀘스트 찍어야지 했는데 4월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5월, 6월 이렇게 쭉쭉 달려볼 건데 4월이잖아요. 그래서 4월에 내가 뭐했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4월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저는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요즘도 그런 거 하나? 유치해서 안 하나? 제가 고등학생 때 시절에는 한 5년 됐나? 고등학교 시절에는 만우절에 책상 돌려앉고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랬거든. 그때 아직도 기억나세요. 보통 선생님들은 오셔가지고 막 돌려앉아 있으면 장난 지지 말고 빨리 그냥 제대로 아른자 이런 식인데 어떤 젊은 한 남자 선생님은 우리가 바닥에 누워서 원래 이게 책상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누워있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본인도 이제 바닥에 누워서 수업을 하시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 같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멋있는 인상 깊은 기억 중의 하나인데 대학생 때 만우절에는 뭘 하냐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대학생 때는 만우절에 뭘 하냐? 교복을 입어요. 고등학교 교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복 입는 데도 있고 안 입는 데도 있을 텐데 교복 입으시면 버리지 마세요. 대학교 가시면 만우절에 교복을 입어요. 그게 무슨 취지냐면 교복을 입었는데 나는 실제로 성인이잖아. 그래서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술집을 간다는 그 바이브 그게 이제 만우절 취지예요. 그래서 4월 1일날 교복 입고 이제 술 먹는 대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엔 재밌었는데 지금 보면 좀 유취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교복 입고 이 술 처먹으러 가자고. 그러다가 이제 4월 중순이 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4월 중순이 여의도 벚꽃축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4월 15일이었나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만우절에 애들끼리 교복 입고 술 먹고 그리고 꽃 피니까 또 꽃 핀다고 신나서 가서 한강에서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3월일 때 커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4월이 원래 공부할 때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주변에 커플도 생겨. 아니 저 새끼가? 이러면서 생기잖아. 그리고 막 하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런단 말이야. 뭐 여러분들도 뭐 이번에 꽃 구경하러 갔다 오셨나요? 갈 사람이 없죠. 가지마. 가봐야 뭐해. 알러지나 생기지 뭐.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내신 기간도 있잖아. 중간고사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그리고 갈 사람이 없다.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없잖아. 그래서 그냥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느껴요. 뭐냐면 제가 통합과학을 가르치기도 있지만 통합과학의 단원 중에 지구온난화 파트도 있잖아. 근데 지구온난화를 이제 실감하는 게 몇 개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참치가 잡혀요.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참치가 잡혀요. 동원 참치 그 태평양 가서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제주도 앞바다에서 다랑어가 올라와요. 지금. 그런 거에서 이제 지구온난화를 처절하게 실감합니다. 저는. 야.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적도 부근에서나 잡히던 참치들이 잡히는 거에요. 저도 이제 참치 잡으러 갔었는데 물론 못 잡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디서 느끼냐.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는 만우절 행사 있고 그다음에 벚꽃축제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행사가 중첩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방금 인터넷 쳐봤어. 쳐봤더니 올해 여의도 벚꽃축제가 끝났더라고. 보니까 3월 29일에 축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제가 대학생 때가 5년, 10년 전, 15년 전? 뭐 그 정도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니까. 그 얼마 안 됐거든. 시간이. 근데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분명히 4월 중순이었단 말이야. 15일, 16일 말이었거든. 벌써 한 20일이 당겨진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 세대 차이, 지구온난화 많이 느낀다. 그래서 요즘 후배들 보니까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그냥 만우절 행사랑 벚꽃축제를 그냥 같이 하더라고. 교복 입고 그냥 한강 가서 꽃놀이를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도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실 텐데 꽃 구경하러 가지 마시고. 같이 갈 사람 없잖아. 가지 마시고요. 공부 글자 구경하러 갑시다.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좀 약간 젠틀하셨어요. 젠틀하신 기사님이셨는데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운전하시는 걸 봤는데 아니, 핸들에 핸들, 핸들, 이거 써도 되나? 핸들, 핸들 있잖아요. 이렇게 핸들, 핸들. 핸들 있으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핸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사진이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딱 봐도 사모님 사진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서 어? 기사님. 혹시 사모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사님이 허허 하면서 맞대. 왜 거기에 사모님 사진을 붙여두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붙인 거 아니래. 그런데 사모님이 붙였다는 거야? 뭔가 약간 좀 귀엽? 한 60대셨을 텐데 귀엽다는 표정은 그렇고 아무튼 좀 보기 너무 좋잖아. 그래서 아 뭐 사랑꾼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요? 왜 붙인 거예요? 하니까 사모님이 택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제 뭐 거친 상황이나 이런 게 놓을 때가 많잖아. 그때 이제 욱 하지 말고 이 클락션 누르기 전에 자기 얼굴이 붙어있으니까 참으라는 거지 한 번. 한 번 더 생각해서 눌러라. 그리고 화가 나서 내 얼굴 보면서 참아라. 그런 의미로 붙이셨대. 그래서 내가 아 되게 사랑꾼이시구나. 그러면서 물어봤어. 뭐 어떻게 효과가 좀 있던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거야. 에이구. 그래서 웃겨가지고 뭐지? 그랬는데 자세히 봤거든. 그때 탄 차가 기아차였을 거야. K5인가? 기아차였는데 사진이 붙어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핸들에 보통 자동차 로고가 있거든. 근데 브랜드 로고가 있는데 사진 너머로 브랜드 로고가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찍혀있는 거야. 자세히 봤는데 이게 사진이 스티커 사진처럼 브랜드 자국대로 파여있어. 그걸 보면서 아 많이 누르셨군요. 효과가 없으셨나 봐요. 한숨을 푸시더니 인생이 그렇죠. 이러시더라.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좀 부럽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도 이제 부부관계가 그렇게 웬만하게 돈독하지 않고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부러웠다. 아마 그분 따님 정도가 내 나이 정도 됐을 건데 부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너 아직 너무 기억이 나네.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4월입니다. 꽃피는 계절이고요. 사실 지금 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순간에 꽃은 거의 다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헛바람 들고 뭐 꽃구경하러 가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고사 준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4월에 월간신에서만 이 정도로 촬영하고요. 저는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네요. 가정의 달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화이팅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